제가 가지고 다니는 모찌랑 미미도 있어요? 저희 이름이 귀여워 모찌미미? 지금부터 부피가 작은 아이로 선물을 해주셨어요 저 인형 잊어먹어본 적 있었어요? 네 난리 났었겠네 그때 불안했겠다 다시 바로 사러 갔어요 사러? 다시 데려가라 내가 대체가 되는구나 네 두어 번 바뀌었어 두어 번 바뀌었다고? 혹시 애착인형이 집에 뭐 미리 여러 개가 있나요? 아 무섭다 무섭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정민아 많이 먹어요? 배고프다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오늘은 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촬영 스케줄이 있어서 킹범브의 새 조만의 드라마 네 살이 많이 빠졌어요 다이어트 때 언제 하신 거야? 이렇게 또 달라졌어 처명을 그리 처명을 그리 그새 제 셀리퍼도 찍어주세요 제 셀리퍼도 찍어주세요 제 셀리퍼도 찍어주세요 왜? 왜죠? 저런 아이템 부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아이템 부심 아이템 부심 정말 너무 다양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미영 언니 어머 이거 어떡해 어머 이거 어떡해 차에 이런 게 카메라에 많은 건 처음이죠 네 우리 이제 출발하는 거야 진짜? 어머 떨려 갑자기 또 떨려 앞에 너무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어 나 이렇게 쫑알쫑알 너무 쫑알쫑알 거리네 네 어떡하나 근데 카메라가 어디 있어 어디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아? 어? 뒤에도 있어 하나 너무 예쁘다 네?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내가 모찌 챙겨왔잖아 언니 내가 모찌 챙겨왔잖아 언니 내가 모찌 챙겨왔잖아 언니 모찌가 뭐야? 어? 저 피글릿인데? 어머머머머 아 저 인형이 모찌예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할 줄 몰랐어 누나가 심신의 안정을 찾을 때 너무 불안하고 떨려 할 때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는 애착 인형처럼 애착 인형처럼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에 인형은 뭔가 애착 인형 같은 건가요? 모찌 모찌 저런 거 필요해 어머 귀여워 어머 어머 귀여워 오늘도 혹시 갖고 왔어요? 네 저희 매니저가 아마 챙겨왔을 거예요 아 진짜? 모찌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이고 이빨아 아 귀여워 제 반려 인형이네 완전히 남잔가? 예? 딸이야 어디 힘으로 깨졌어요? 서운하지 아 딸이에요? 죄송한데 애착 수건이에요? 아니 왜 그렇게 안 뛰어오나? 계속 좀 긴장돼서 남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마주 오세요 너무 많이 났어요 애착 수건 애착 수건 이렇답니다 저 인형 잊어먹어본 적 있었어요? 네 난리 났었겠네 그때 불안했겠다 다시 바로 사러 갔어요 사러? 다시 데려가 대체가 되는구나 네 두어 번 바뀌었어 두어 번 바뀌었다고? 혹시 애착 인형이 집에 뭐 미리 여러 개가 있나요? 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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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약간 혹시 몰라 병이 있어요 혹시 몰라 그래서 가방이 엄청 크고 혹시 몰라서 챙기는 병 엄청 무거운데 혹시라도 안 들고 왔으면 어쩌나 하고 챙기는 것들 그리고 누나의 개인 물품들 그 가방에는 들어가긴 하고 나오진 않는다 맞아 바로 그 가방이죠 What's in my back?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것도? 제가 여러분 양말도 가지고 다닌다고 했잖아요 이 양말은 양말 이쁘다 네 도톰하고 일본에서 사와서 우리 더 글놀이 친구들한테도 선물로 하나씩 준 거예요 내 책 책 책 책을 왜 표지를 쌌어요? 제가 뭐 읽고 있는지 들키고 싶지 않아서 지금 반대네 어머 어머 반대네 진짜 다 보여주고 싶은데 저거 반대다 저거 반대 태봉 무겁겠다 가방 진짜 일부 찍고 털고 이게 아니라 왔다 갔다 찍잖아 지금 아직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대본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옷도 갖고 다녀? 네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끝나고 모자는 세 개 정도 한 번씩 갖고 다니고 종류 별로 어? 모자가 또 있네 모자가 또 있어요 이상한 거 몰랐던 거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거의 없는 게 없다고 보는데요 아유 멋지 귀엽다 이렇게 가방 안에 있으니까 멋지가 챙겨주고 있어 이야 노래를 틀까? 미디어 좀 눌러주세요 네 차 안에서의 모든 노래를 누나가 틀고 있는데 그때그때 노래들이 달라요 차플리 무드 바이브 같은 것들이 다 다르고 장르의 종류도 엄청 많고 아 엄청 옛날 노래도 들으시네 그러게요 아 선곡 너무 잘한다 아 응 이거 완전 달라졌는데 완전 달라졌는데? 팟부터 다 했어 장르가 아예 이 파트 이제 나올 거야 2분 11초 아 신날 때 나 되게 신나 나 되게 신나 Y2K 야 이 노래? 나이대가 어느 정도 보이네요 이 노래를 안다는 거는 이때 종말 온다고 그랬는데 야 Y2K 피니시구나 너무 팬이에요 어 언제 도착해요? 40분도 차이요 대본을 한 번 더 보고 한숨을 많이 하시네 야 기리바리 사주시다는데 좀 제대로 받고 가네 공사방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아주 네 괜찮습니다 좀 쉬면 돼요 다시 아니 아프면 전화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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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면 전화해 그치 아니 그 주영씨가 이제 유학도 가셨고 또 대학에서 경영전공하셨죠? 네 처음에 갑자기 배우한다고 했을 때 좀 집안에서 반대하지 않으셨죠? 반대 네 심했고 저 몰래 시작했던 거야 아 진짜 몰래 했어요? 당연히 반대하실 거 알고 그냥 해놓고 통보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는 말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반응 어땠어요? 난리 나셨거든요 어떻게 됐어요? 쓰러지실 뻔했지 저랑 말도 안 써보시고 진짜 그럼 그만두라고 다시 가라고 미국국 그럼 어떻게 됐어? 못 간다고 쇼하고 머리 안 짜고 쇼하고 마이웨이 마이웨이 그럼 계속 이렇게 약간 냉전을 하다가 언제 좀 풀리셨을까? 언제? 지금은 좀 지금도 막 대단히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시지는 않으시고 더블놀이 대박 났는데도? 더블놀이 이렇게 잘하는데? 넷플릭스라는 걸 처음 보셨어요 보시긴 보셨어요 어플을 처음 까셨구나 네 얼마 전에 오픈하자마자도 아니고 노출신 같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 부분만큼은 제가 아버지한테 살짝 얹을 하긴 했어요 뭐라고요? 놀랄 수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오픈하고 아빠도 보신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아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아버님의 대답은? 나가셨어요 지금 아 진짜 근데 이게 우리가 전참시에서 처음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댁에 나오시면 반대 많이 하셨죠 그치 지금은요 너무 좋아하시죠 이게 일반적인 답변인데 아직까지 진행 중이신 출연자는 처음이에요 그냥 공담하세요 그냥 공담하세요 아이고 뭐지 자리 걸음 뭐지 귀여워 아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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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피하는 거야 안녕 안녕하세요 분위기 매일 거네 안녕하세요 저 잘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웃겨 빨리 복잡이 어 하고 있어 따라가자 이리 뒤에 있어 이리 뒤에 있어 이리 뒤에 이리 뒤에 있어 이리 뒤에 이리 뒤에 처음에 열 마지막에 열 거야 파세요 할 때 열 거야 아니면 파세요 할 때 이렇게 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런 한신들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아니면 다 타시고 다 탔네 마지막 아니 아프면 저는 마지막에 아 맞다 네네 아 맞다 네 네 틀었습니다 네 자 샘발 자 도와주세요 다 갈게요 8 2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시다니 대접 제대로 받고 가네 아이 종준이 얼굴이 왜 이렇게 바로 변신 됐다 진짜 아이 괜찮습니다 좀 쉬면 돼요 가자 많이 아프면 전화해 갈게 커트 혜정이가 전혀 안 보이네 혜정이 때문에 사랑받았지만 혜정이 지우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세진 머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세진 머리 한번 말해 세진 머리 한번 말해 사랑 좀 해 아까도 괜찮은데 예쁘게 가져오는거지 진짜 어떻게 저기가 더 이쁘냐 어떻게 저기가 더 이쁘냐 저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갑니다 하이 끝 많이 아프면 전화해 갈게 일단 바람은 괜찮았다 커트 오케이 이예진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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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도 되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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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하는거예요? 뭐하는거예요? 아하장님 저희 아래인데 냉동삼겹살 3개랑 콜라 한 병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김치찌개도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집을 알았어요? 저 가끔 가요 uso 응 감사합니다 스 동굴에서 끓는 왜 김이들어오니 맛있겠다 아 Aug 맛있겠다 창민아 많이 먼저 충ū생 배고프네 잠erto 큰loo 고리차도 짜노까? 네 짠 여기 고리차가 맛있 mission 응 너무 맛있어 여기 또 맛집 또 있나? 맛집은 너무 많지, 맛집들 진짜. 여기 쭉 맛있잖아, 맛있는데 많잖아. 너 좋아하는 거 뭐더라? 혈액냉면, 맛국수? 심심한 것도. 2년 가까이를 하루에 한 끼를 평양냉면으로 먹다가 거기서 넘어온 게 그 집 맛국수인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나 거기 하나 차리고 싶을 때 좋아해. 나는 근데 맛국수 좋아해. 맛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집 맛국수만 좋아하는 거야. 등침이랑 면밖에 없어. 꼬리꼬리한 맛을 그냥 먹는 거거든. 먹고 싶다. 거기에 국수 면 하나 딱 있어. 고명 아무것도 없어. 그 맛을 먹는 거야. 맛있겠네, 이것도. 메뉴도 없어. 딱 그 맛국수, 비빔국수, 제육. 근데 약간 평양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뭔가 훨씬 더 약간 시원한 느낌? 여기 얼마 전에 혜두 언니랑 지연이랑 어른 언니랑 같이 왔었어. 여기를? 우리끼리. 이 자리에서 먹었어. 진짜? 아, 진짜. 근데 그때 다들 너무 바쁘고 야, 만나자, 만나자 하고 너무 바쁘니까 고기 먹고 딱 키워졌어, 깔끔하게. 지연이가 며칠 전에 너 인스타 댓글에 27일 뭐 써놨던데? 뭐야? 키워. 뭐야? 키워.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 다 모이기로 했어? 진짜? 진짜 친하구나. 근데 진짜 서로 너무 친하시니까.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 편해하는지를 위해서 봤으니까. 말 거야. 진짜? 엠티 갔었잖아. 응. 또 안 가니?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어 하는데. 응.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잖아. 우리가 그때야 같은 작품 속에서 스케줄 공유가 가능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근데 우리는 우리끼라도 여행 갈 그거를 계속 재고 있어. 언제 가지 우리? 다음 작품 들어가기 전에 시간 일주일만 빼잖아. 아니 글놀이는 같이 안 했으니까 창민이랑. 근데 글놀이 그 멤버들을 이제 우리가. 우리 멤버라고. 멤버지. 멤버지. 멤버지 맞지. 평생 가죠. 그때 창민이 인사 시키고 막 이랬어. 그게 이제 김건우 배원님이었는데. 그때는 글놀이 오픈 전이어서. 착하시고. 너무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다. 다 착해. 다 순하잖아. 괴리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가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네. 그치? 내가 잘할게. 제가 너무 잘해가지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